바람이 풀어 그대의 맘속에 떨리는 마음이 자리잡아 피어날 수 있나요 나의 마음을 사랑이 불어와 그대의 맘속에 설레는 마음이 자리잡아 피어날 수 있나요 그대 내게 나의 맘을 들어와줘요 나의 손을 잡아요 언제나 그대 곁에 있을게요 그때도 손잡고 놓지 않을게요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대의 마음에 라는 곡이었습니다 노래를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특히나 또 많이 모이셨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이분들이 안 가시지 않을까요 어떤 저희 또 막내가 끼가 넘칩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가 끼가 넘쳐서 오늘 막내의 개인기타운을 한번 저희 더브라더스가 불후의 명곡에 한번 나왔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몇 분 계세요 불후의 명곡 때 제가 개인기를 한번 해가지고 소소하게 좀 터진 게 있는데 바이브의 윤민수 선배님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내 딴 것 딴 것 어떠세요 여러분 비슷했네요 형 안 터지는데 이거 어 저 박수 나왔어요 네 브래밍 곡에서도 이거 망했거든요 이거 말고 거기서만 안 터진 건 줄 알고 이거 하지 말자 네 알겠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거 이거 언제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알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